제가 7년 전인가 못 참고 그것도 부모님들하고 잘 아니다 공부 다 때려 추우고 외국은 내 분야 기부군, 스티븐스 필버군님께서는 학교에서 매한 실체가 삼수해가지고 떨어지고 결국 런던 대학에 갔다가 고수 갔다가 런던 대학에 갔다가 스티븐스 필버군 한국에 들어올 자리가 막 서로 오라이란 그런 경우가 이 학문은 어차피 있던 순간 육마사를 이해한 적이 있어요 이집밥, 학부과정 다르고 석사과정 다르고 박사과정 상당히 기가치게 가지고 책을 들고 다녀야만 결국 학문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들도 없죠 그 다음에 건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없죠 이런 사실과 같은 것들은 연의 규각이 어디에서 규각이 되어있죠 어떤 성격적인 희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만성의 질환이 되어있다 특성의 질환이 되어있다 한 후식을 안으로서 세상의 환약함이 되어있죠 공부는 사실은 뭐 무슨 탁월한 위로소가 방향적 거냐에 보면 방향성만 색칠하고 이 사전은 예술적 색입니다 사실은 문학적 색입니다 이 사람의 자아관중이라는 것은 제일 할 게 없을까요 이 기체제는 그 거리가고 주문기의 엔세가 그런 식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개인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치하는 모습으로 폴러스는 참고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다 업무자을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고도 시키러지고 만성의 인기를 흐르십니다 그 발전은 어차피 수빈으로 승리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럭대를 두른 명령주고 다시 육가량을 육가량을 버럭해서 화당으로 치다 빌리고 결국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육가량을 다수로 담을 합니다 그런 것이 되었고 이 사람은 과를 만들고 또 이것이 문에 따라 끄리없이 영화를 받은 것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결국 세월이 없었다고 그런데 일각자가 그 사람에게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 사람은 포토 꿈과자의 말이에요 여자 반자가 이제 시집가다 밥이나 잘 믿고 잘 생각하는 그런 반자인데 부모마음에 그냥 예술을 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같이 예술을 시키고겠다는 사람은 예술을 시키고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를 보수미처럼 되는 줄 알고 뭐 세계적인 예술가 될 것이 아니라 조그맨은 그 재수가 보이면 성의 세대 그래서 천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술의 등록을 보더라도 이건 역사에 유명 선수할 만큼의 예술이 긴급이 된다 그 다음 이거는 산업적인 예술이 성공이 된다 순수 예술을 하더라도 세속적인 성공이 끝났나 이 사람은 사후관복이다 사후관복이다 이 사람은 굳고나는 기회란의 잡기작품이 성의 그런 것을 가족 발사에 된다고 구조가 보니 아니 이거는 예술을 해도 하더라도 성질을 못하고 시지가 또 말려나 말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가지고 해당했을 때 팝회를 받기 위한 당편으로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것 이런 것을 주게 되었다고 대부분 예술으로 살아 탑박살만한 ということ 그런 데에 자기 삶의 효로써 극대마실 당황 뒷부분 그 다음 이 항공을 하나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 많았을 때 아까 안아로버지 문제 때문에. 아, 이건 본명이 이렇게 용어의 계약이 되는군요.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그.. 아, 사도 제가 말해서, 사도. 책변이랑 책변이랑 책변. 일리에 불가능이라는 말은 참 아주 많아요, 일리에 불가능. 한가지 예로서, 말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이 일례불가능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생을 높게 받으면서 이 말이 어디서 뺏겼으면 자기를 많이 틀려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 결국 아마 이가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결국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될 사람이 계속 한 가지 예로써 말하지 말라는 거죠. 비슷하나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그분도 무수히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 그 실제도 자주 풀이 되는 예의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공부하기 전에 10년 전에 뭐냐면 계속 10 수준이 지났어요. 아 이게 된다고 봤는데 왜 안되냐는 이치에 대해서 알았으니 한부로 한 가지 예로 닮았다고 했어요. 자주 뭐라면 발목걸이 많이 나오죠. 발목걸이 나오면 거의 패턴이 비슷한 유산성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결과를 분명하게 다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부담을 그래서 그 인류의 부담을 내가 들어도 이런 말씀이 한 가지 예로써 그 내가 들어도 이런 말씀이 한 가지 예로써 그러나 제거도 이 학문이 적거나 그냥 이 학문이 갖는 논리라 쉽게 있어요. 다른 학문이 갖는 논리로 그것도 탁월한 거예요. 그런 탁월한 논리를 견제적인 글로 쓰는 이유가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말이 들어가지고 전부 이 학문을 시작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자체가 그것을 공부해 들어가면 사람의 놀이고 놀이고 그 다음에 그 도타이 그 다음 타이트라고 연기해 드려도 됩니다. 진전은 한 번까지 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그 사이언스 같은 경우 과학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과학 삽지가 있고 변신이 삽지가 있고 거기에 자기 돈을 내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실리는 것만으로도 자유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몸 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학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뭐 우리들 단계를 폐수한 것 아니지만 아 배가들의 배가들의 학문이라는 게 개인의 도움이 있는 이게 갖는 염끼는 영광 이 학문을 제대로 전해 주었을 때 이것도 학문이 말하는 개인의 정서다 그것도 성문에 따라서 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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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에스포카 펜을 깨대니까 자기 펜을 안 보여주고 자꾸 베팅만 들어갑니다. 베팅만 들어가고 안 보여주고 다 이랬어요. 안 되겠다 해서 보면 결국 이런 얘기는 자꾸 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했네요. 자꾸 떨어지는 걸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내 혼자로 하는 것들은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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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세요. 저 beş대로 Thoughts. 저것이 어떻게 된다는 점이 있으신가요? 선생님께 잘 잡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시원한 사람은 그거 같은 경우가 대유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거에요. 네, 주문했던 기계에 대해 단무엘 좀 쌓았습니다 그동안 여쭈었으면 서면이 그 해에 필요 없을 텐데요 아까 제가 바쁜 말씀하신 오행 문자가 나오기 이전에 동상을 보고 동상나 사물을 보고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가불이 많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오행설의 발생이 가불을 먹고 누가 신의 글이 아니고 식품의 글이 아니고 사문과 현상에서 올라간다고 자꾸 이 글을 내놓은 자본을 내놓은 그래야만 갑자기 그리 그리 그다음에 오행의 오행설의 발생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 그대로 아까 설명을 해봤습니다 중화추동이네요. 그리고 봄에는 솟아오르더라구요. 솟아오르는데 그 속도가 아니고 정신차요. 속도가 바쁘지 않게 오르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대단히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두르르십니다. 그 다음에 가을을을 때입니다. 결국 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뼈뼈비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이 아니고 사물이 받는 속성입니다. 속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내 놓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오늘도 내려도 안하는 그런 존재가 있거나 오해는 말 그대로 아주 초보속으로 되던데 그는 너는 모기다. 사물을 대비하면 모기다. 나는 모기다 이런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속에 막 할 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능냥설의 관계에 그를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것으로 그런 성향이 윗부분에 따라오는 것이고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강력하게 솟아 성향이 있고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기만 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려갔다가 다시 팽창에 서 있는 경우에 이게 분이죠. 배에 배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관관 할 때 문장모양 마치고 자리에 서 있는 이게 그 모양의 성과는 눈꽃이 그 정도 눈꽃이 그 눈꽃이 그 염량라는 것은 개인 자체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란 개념은 항상 아무런 표현이 아니고 튀어나와 있다, 튀어나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음이다, 양이다, 이게 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사무소의 이해서만 대체로 음이 정적이라면 정적이라면 양이 정적인 성향이 그 안에 양이 되었고 밝다면 그 안에 물을 부어주고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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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과 밤이 서로 맞물린 생산에서 일어난 것이죠. 즉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지구가 잘 추억이 있습니다. 결국 고시에 우리가 이 장표를 받았다면 반대떼는 다시가 임패되고 돌아오는 것이죠. 또 고시에서 결국 다시 임패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씨앗을 훔치고 있죠. 그래서 토르기의 모양을 태도기의 모양을 그림만 하면 그래서 자가 여기가 자가 그 안에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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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눈이 시켜서 숨겨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초과인 주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보면 끈이 안에 있고 양이 앞에 안에 있는 자막 명 2 년 1 2 1 3 2 2 1 2 2 3 2 2 3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왔을 때, 양기간 가장 양쪽으로 많아지는 것이 높게 대전 동지와 육회비. 그것도 많아졌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파업으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요거를 요런 모양으로 바탕을 끼고, 여기가 융양, 여기가 융금지 천재.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시야 속에서 몇 동안의 시야 속에서 숭이놓은 것이 있고, 더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벌써 고지점쯤 오면, 안은 양이 넘쳐도, 그 중에서는 벌써 이분이 음이 섹세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쪽에 있는 그 부분이 장단이 되죠. 요 부분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상되면, 한식해서 요런식을 끌는 것입니다. 요런식을 계속 보도록, 그리고 대면은 음이 가장 광성에 있을 때 음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없이 양없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음 끝만 외에 있으면 이것은 절대 생명할 수 없습니다. 양만 있어도 생명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다. 누군가 반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음양 막내가 있을 때만이 결국은 살았습니다. 즉 음양은 결국 다른 단순한 개념을 반대편 중입니다. 반대편 중입니다. 앞으로는 반대편이라는 말을 한 것이 제일 가장 싶은데 반대편이라는 것입니다. 오해에서는 완벽한 반대편이 있죠. 오해에서 완벽한 반대편이 있습니다. 이 분도 아니고 호도합니다. 이 분도 반대편이 있습니다. 둘 다 이 놈 둘 다 다 반대편인데 생명할 수 있다는 것은 stalis입니다. 여로운이 비속해보는 것입니다. 비속해보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명할 또 반대편입니다. 결국 자동차가 이 사람은 자동차는 오염물을 보니 자동차는 오염물을 보니 자동차는 오염물을 보니 자동차가 오염물을 보니 자동차가 오염물을 보니 내 침대 감각증을 모두 타포동수 중에 연결이 되세요 하여튼 대부분의 재질이 흐뭇이 있겠죠 그런데 금방 가지고는 절대 액티브 할 수 없죠 하여튼 대부분의 재질이 흐뭇이 있겠죠 폭발을 기우는 오행조의 전성들은 과를 기우는 과라고 하는 반대편 반대편 요소가 흐려있을때는 상이 움직입니다 하와 등장하고 반대편 요소가 됩니다 요로운 피에트백이 됩니다 금이 에어사겠죠 하와 벽에 있는 검물은 엔진이 생기만 하면 금으로 에어사고 아래서 닫고 가시면 폭발을 해요 결국 이게 무슨 동력으로 에어사죠 결국 자동차 메카닉이나 인간 메카닉으로 비롯도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결국 반대편 오행이 땅판토로 가치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행을 금은 음에 속한다고 목판은 남에 속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양가인이 서로 흐려있을때는 반대편으로 생명하는 부분입니다 양가음이 있을때는 생명하는 부분입니다 자막하다는 것은 반경이 갑자기 무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내 타는 동문들이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오랫동안 금이로 장착하는 분이 이vey 숙하자 그래서 이 graph을 벽기 등으로 이지만 이저 위가 차갑고 아래가 차갑게 생명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가 차갑고 아래를 하면 생명활동이 있습니다. 이 원래를 의아하게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양을, 인양은 항상 상보적인 일입니다. 의심하고 가신하고 싸우는 것은 결국 좋은 결론을 받으려면 맞습니다. 양이 남자로 부르는 서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양에 있는, 인양에 있는, 인양에 있는, 이 부분이 동생에 대한 서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이 거죽에서 놀다가, 양이 거죽에서 놀다가, 겉에서 놀다가, 양이 거죽에서 놀다가, 양이 거죽에서 놀다가, 암이 차갑어야 생명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이 밖에서 놀다가, 암이 먹어야 생명활동이 됩니다. 그 어느 한쪽으로, 서로, 반도 두었고 반도 두었고 반도 두었고, 반도 아프지 않았고, 그러면, 이 삶의 활동에, 민ung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생명활동이 돼서, 보존이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에 나와 있다더라도, 남자가 기록 이라기에 와있다. 결국 나무라가 숨어서 비모폰으로 이 사람의 행동에 매장되어 미치고 여자로 마찬가지로 그 구슬을 버리고 나가다 밖에 이리 오게 하고 신랑이 들어올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당모 제 의문이 생겨서 나무가 결국 고안하게 되죠. 결국 이 도자기상에 도움을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수업이 밝혀있어. 이건 공무원적인 일을 수업이 밝혀있어. 그리고 우리 생활과 내가 오해안을 하는 것은 오행으로 있던 안목을 가지고 사모들 접근을 하였으면 그 다 자주 가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오행이 아닌 것이었죠. 저는 오행으로는 모르겠습니까? 왜 사물의 성질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그 과자를 담아놓은 바구니랑 저건 오행으로 모르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과자를 담아놓을까? 불로서 녹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최종적인 설치는 복진器입니다. 복진적인 gesprochen입니다. 복진을 이루어 처 Sud출 hypothesis 호들이에 네가aires 맞습니다. 조금 부스트 거라서 그러니까 목에도 붓고 목에 붓고 발에서 붓고 Essen 대처 Resélior 이는 그러니까 저는 생 Schweau 활동이 있었습니다. 양ishing marches은 그런 거 아닙니까? 워끼кест Ori Unavm 막내는 뭐 라는 곳이네요. 목 first 찬송 그러면 사이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거기 때문에 불을 강하면 불을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해서 복합합니다. 저를 저번에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선풍기가 오해보거든요. 세질은 뭐로 되어있습니다. 세질이 주로 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닥 이 금을 타고 보는 것은 힘을 끌어주면 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저항에 결국 금이 못 이겨서 벌어갑니다. 그래서 화금이 떠오르는 것들도 모르겠네요. 팔 움직이는 것을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펜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펜 자체가 제어하는 것은 바람의 그룹이죠. 이 펜 자체가 바람의 그룹이죠. 평풍기라고 하는 그 의미 있었던 때 의미 있었던 고향을 금에 가져가고 네. 그 뭐 바람을 돌아가라 내가 절을 금을 못 니가 온나 오늘을 다가? 금을 천진제이트를 금을 내부적으로 봐서는 과금 과금이 운되어있고 검식 진문이 근데 펜 펜 자체는 여기 폭직 진문에서 미진 되었거든요. 쿠쿠리를 다 피해졌다는 것보다는 바람을 지어 예 네 그 사람은 특별히 오이 그러한 확장인 예 사물에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다, 만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이 맛있는 물이 없죠. 김밥이 맛있는 물이 없죠. 뭐입니까? 오행이, 발음을 간단한 맛을 따라서 색상으로, 검정색,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네, 오랜색, 오랜색. 네, 발을 가지고. 오행이, 결국 발을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빔밥에도, 있어서, 오행이, 골고루. 우리가 밥놀이를 할 때, 밥놀이를 물요리, 물로서 끓여낸다 할 때, 결국, 따뜻하게 뺏겨주는 역할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맛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이를 볶아요. 생선은 구이를 볶아요. 고춧가루 간 채선은, 재미랑, 뭐가 들리는 것이죠. 고춧가루는, 짠맛이 들어가야, 그리고, 분류료기의 효과, 보이던데. 이렇게, 음식이 맛이, 살아있다고, 결국은, 오행이,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계속, 오행이, 생명이, 맛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확산해서, 어떻게, 오행이, 오행이, 안전을 받는, 그런, 불클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오행이, 풍토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강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효과 때문에, 다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풍토적인 환경이, 그것이, 계속, 대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지지적인 기복하여, 오행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다신을 지키십시오. 저는, 그, 악보가 알기 때문에, 뭐, 약이 갖는, 어떤, 그런, 그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일, 약이 갖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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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